음악 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구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되는 영상으로써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미크론의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절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가까워지면서 노상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분이 무엇인가요? 몸살 감기 또 감기를 가지고 계시는 매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감기 증상인가? 코가 막히고 목이 붓고 몸살기가 있는 것이 감기 증상인가? 혹은 오미크론인가? 델타 변이인가? 코로나인가? 참 헛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구요. 여러분들에게 상식과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 또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과 해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줄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짚어본다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영상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이 오미크론 예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면 누구나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언제 걸려도 걸리게 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늦게 걸리거나 일찍 걸리는 거라고 다를 뿐 조만간 독감처럼 우리 몸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감기상비약을 준비해 두시는데 집 그리고 사무실 자동차 안에는 물론 가방 안에도 1회분 정도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다가 여러분들께서 피곤하거나 콧물이 나오거나 기침이 또 나온다거나 약간의 미열이 발생을 하신다면 즉시 복용을 해야지만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상태를 보고 나서 약국이나 병원을 찾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전파되어서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한국 같으면 많이 사용하시는 팜피린이라고 있죠. 그리고 생강차, 쌍화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레놀이 있고요. 이브로펜이 있고 또 그 외에 나이클이라는 여러 형태의 테라플루라는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한 병만으로서 제압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밤새 퍼지고 난 다음에는 그 정도로는 어림이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에 걸리면 동네의 파마시 약국이나 병원도 문을 닫아서 감기가 확 퍼져서 고생을 더하게 마련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죠. 독일에서 실험에 따르면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목을 완전히 알카리성으로 환경을 바꾸게 되며 이 환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악의 상태의 환경이 되고 소금물에 의한 삼투압 작용으로 바이러스가 박멸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즉 소금물이나 가글을 하시게 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소금물을 사용하면 입의 pH가 알카리성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염수로 가글을 하여서 하루에 여러 번 가글을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번식하지 않도록 특히 아침과 근무 중에 또 집에 돌아온 후에 하루에 여러 번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고 한 모금 마심으로 기도를 적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글을 하신 것을 마시면 안 드시고요. 새로이 한 모금 마시면서 기도를 적셔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하고 간단한 건강 팁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 또 CDC나 정부 질병관리센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서나 직장에서 오미크론을 예방할 준비가 있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은 델타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는 것은 달리 기도를 먼저 공격한다고 합니다. 기도 조직에 증식을 하고 있음으로써 폐 조직 증식인 다른 종에 비해서 중증으로 갈 위험은 적지만, 전파 속도가 아주 빨라서 감염자 수가 현재 한국 같은 경우 17만 명 정도이지만 수십만 명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 방역 수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파마시나 보건소 한국 같은 경우에는 PCR 유전자 증폭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받을 수 있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PCR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단순 의심자는 신속 항원 검사 자가키트에서 양성일 때만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알아야 그리고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과 빠른 조치가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미크론에 5가지 증상을 한번 짚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은땀이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면 일반 코로나의 공통 증상인 발열, 기침, 피로감 등의 그런 증상 외에 밤이 되면 옷이 흠뻑 젖을 만큼 식은땀이 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진이 난다고 하는데요. 땀띠같이 울퉁불퉁하고 가려운 발진이 손과 발에 나타나서 며칠 또는 몇 주간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심한 피로감과 열이 나서 감기와 비슷하고 심한 두통과 근육통을 나타나지만 일반 코로나19의 미각과 후각 마비 증세는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동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손가락, 발가락, 얼굴, 다리 등의 피부에 붉은색 또는 자주색 작은 돌기가 나타나서 따끔거리거나 동상에 걸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드러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두드러기가 신체 어느 부위에 붉은 반점으로 가렵거나 따끔거리면 나타나지만 일반 두드러기와 같이 사라지거나 항히스타민제로 치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증상 다섯 가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무증상인 사람은 검사가 필요 없고 무증상인 경우는 가봐야 검사도 잘 안 해준다는 것이죠. 검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증상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약국에서 검사 키트를 구입해서 자가검사 키트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3차까지 불사샷을 맞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 의외로 3차 접종하신 분들도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3차 접종자도 마스크를 잘 쓰시고 면역력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외출 후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것을 1차적인 행동으로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시간 내용이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내용으로서 짚어봤는데요.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우리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질병관리청의 웹사이트 한번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건강하고 좋은 소식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에 관한 추억과 또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만 이어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뉴욕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